여러분 미안한데 나 물 조금만 있던데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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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掰掰 ㅋㅋ ficiente ryn oco 紙 紙 紙 紙 紙 紙 마지막 탈출 시도하기 전에 간단하게 재개소개 한 번만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거리에서 공연하며 살아가는 거리에서의 가정 슬기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렇게 한 10년째 거리에서 공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. 시간이 이 정도 지나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다들 멋있게 잘 살더라고요. 저는요. 비록 이렇게 거리에서 공연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께 조그마한 즐거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 거리에 저 같은 사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2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. 결혼하고 나니까 공연 재밌게 하는 것 말고 필요하게 한 가지 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